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올해 들어 새롭게 준비한 커리큘럼이죠. 플랜 B 시리즈의 두 번째 강좌 비역학의 논리 OT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조금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강좌가 저희 이제 원고 취합이 살짝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밀렸는데 어쨌든 6월 모평 전에 이 코스를 마무리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물론 이 강좌를 여름에도 들을 수 있고 가을에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형편과 학습 단계에 따라서는 하지만 가장 적기는 6월 모평 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져요. 올해 제가 준비한 실전 엔제 시리즈 8권 중에 이제 반환점 돌죠. 네 번째 강좌. 기본비급 1, 2가 개강을 했고 기본비급 1은 지금 이제 완강이 됐습니다. 플랜 B 1권. 역학의 기술 편도 이미 완강이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시리즈 비역학의 논리를 좀 어떻게 진행할지 또 어떤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수강을 하면 좋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교재 구성이나 특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좌 기획 의도는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밝혔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학이라는 어떤 하나의 수능 과목을 역학과 비역학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학습 트렌드 물리학, 수능 물리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험생들의 학습 트렌드가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역학과 비역학. 사실 저는 이제 동의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저도 수용하고 조금 더 학습 편의를 도모하고자 여러분들이 학습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런 시리즈를 내게 되었고요. 당연히 이제 물리학 하면은 가장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 가능성이 높은 단어는 물론 역학입니다. 역학킬러라고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출제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 2년간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서 2년간의 출제 트렌드를 보면 만만치 않게 그 비역학의 몇몇 주제들 좀 꼽아볼까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전기력 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장 중첩이라든지 또는 특성대성 이론이라든지 연력학이라든지 전반사와 굴절, 파동의 간섭 이런 주제들 또는 이제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지만 전자기 유도에서 패러데이 법칙을 활용하는 그런 유형 대체적으로 비역학 주제를 중에서도 한 7가지 정도의 주제가 준킬러급 이상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자기장 중첩이나 전기력 합성 같은 경우는 거의 킬러급으로 난이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역학도 어렵다 역학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정작 뒤통수 맞는 건 비역학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역학 하면은 뭔가 역학은 수식을 통한 계산 또는 논리적 사고 능력 또는 문제 해결력 이런 게 되게 부각이 되는데 비역학은 뭐 자료해석만 좀 잘하면 또는 출제되는 실험에 대해서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또는 몇몇 교과 지식을 잘 암기하면 풀릴 거라고 좀 쉽게 생각했다가 여기서 굉장히 호되게 당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어떤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드와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담아낸 어떤 주제별 엔제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는 필수적인 지식들을 암기해내는 그런 어떤 기본기만으로는 이 준킬러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왜 나는 교과 개념을 알고는 있는데 개념 때 분명히 다 들었고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뭐라 뭐라 하면 다 알아는 듣는데 내가 직접 풀려고 하면 그 뭐 별거 아니었던 개념적으로는 전기력 합성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쿨롱 법칙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단원인데 탈탈 털어봐야 쿨롱 법칙 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 단원에서 자꾸 탈탈 털리느냐 라는 부분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주요 조건들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조건과 발문 그리고 문제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표면적인 어떤 그 진술들을 어떻게 한꺼풀 뻗겨내서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언어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라는 부분 자료 및 조건 해석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섬세하게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도 리뷰하고 또 문제 자체를 풀기 위한 여러가지 유의사항이나 팁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강좌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수강 대상은 사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와 관련해서는 뭐 백이범은 참 역학은 잘 가르치는데 비역학이 좀 아쉬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수강 대상이 워낙 또 넓고 수강생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 많이 들려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사실 저는 이제 100% 동감하진 않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섬세하게 자세하게 볼륨 있게 뭐 개념 기출 그리고 실전 엔제 뭐 뭐고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만 균형 있게 근데 이제 뭐 스타일의 차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또 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랑 좀 합이 안 맞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새 뭐 찍먹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또 야 백이범은 컨텐츠 빨이 좋으니까 뭐 개념 기출을 따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엔제들은 찍먹해야지 라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예 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제 비역학 비역학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좀 이참에 정리하고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나 들었을 때 위화감 없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강 대상은 당연히 이제 비역학 부분에 핸디캡이 있는 학생들은 좀 들으면 좋겠죠. 뭐 어떤 특정 시기에 제가 가끔 몰빵학습 같은 걸 강조하는데 안 되면 뭐가 안 되잖아. 예를 들면 난 전기력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꾸준하게 시간을 좀 꾸준하게 할애해서 뭐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하루에 30분이면 30분 이렇게 꾸준히 할애해서 장기간 극복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좀 단기간에 좀 압축해서 끝내는 방법은 날 잡아 끝내는 거거든. 기간을 딱 정해서 끝내버리고 왜냐면 이게 길어지면은 핸디캡이나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약점의 어떤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마음의 병이 돼요. 그런 건 딱 한 번에 장기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 의사로 치면은 가끔 약물치료나 또는 재활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질병들도 있지만 아주 아주 크리티컬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질병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류의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뭐 한 2, 3주 딱 하래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그냥 비역학을 짚고 넘어가자 그냥. 아 이번에 털고 가자 뭐 그런 이제 컨셉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강좌가 최적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뭐 플랜 B 1권 역학의 기술에서도 좀 호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이렇게 정리하니까 되게 좋다. 역학의 핸디캡이 좀 단기간에 좀 사라지고 공포가 극복되는 느낌이다. 아 주제별 학습, 주제별 집중학습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학습이네. 전 범위를 균형있게 장기간 동안 학습하는 것도 물론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 될 때도 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의 난이도 뭐 이제 우리 플랜 B에 실려있는 문항은 아주 까다로운 문항은 없습니다. 이제 플랜 B라는 강좌의 포지션은 킬러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킬러급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꽤 어려운 문제. 또 한 40% 정도는 대부분의 이제 볼륨을 차지하는 40% 정도는 실전적으로 뭐 당장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깔끔하고 잘 정제된 그런 실전적인 어떤 문제들. 기출 스타일의 문제들. 그다음에 또 한 30% 정도는 누구나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들. 쉬운 문제 속에서도 교훈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쉬운 문제라도 정답률 100% 문제는 없어요. 틀리는 애들은 또 그 와중에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양한 난이도로 실어놨고요. 그다음에 B역학 중순화 문제에 대한 아까 이제 제가 7가지 주제들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해석 논리. 그리고 문제에 표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표현들 조건들을 풀이에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인 언어로 좀 승화시키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할 겁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지금 너무 문제를 액면 그대로만 읽으면 한꺼풀 뻗겨내질 못하면 또는 속마음. 출제자의 속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진의를 파악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문제에 아주 원활하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떤 언어적인 문제. 소통의 문제도 충분히 짚어볼 생각이에요. 조금 더 상세하게. 그래서 교제는 뭐 제 N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동일 구성을 띄고 있죠. 기출 뭐 삼순환도 그렇고 플랜 비도 그랬고 뭐 기본비급 시리즈도 다 그랬고 역시 동일합니다. 반복 학습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한 번 봐가지고는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본교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본 학생들이 워크북 아시죠. 이제 제 커리큘럼을 따라온 학생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어서 풀어보는 워크북. 그 안에 또 모의구사 형태로 한 번 더 풀어보는 워크북이 제작되는데 비역학은 이제 모의구사 형태로 풀어보기는 조금 적합치 않다라고 봐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풀어보는 워크북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 해설지까지 세 권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한 문제도 겹치지 않아요. 기존 커리큘럼, 다른 커리큘럼과는 한 문항도 겹치지 않는 신규 출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소개해 드렸죠. 그 다음에 전체 16개의 유형을 분류를 했고요. 전체 문항수는 150제고 전부 실전문제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전문제, 단 하나도 겹치지 않는 실전문제들. 비역학 준킬러를 좀 집중 연마하는데 많은 볼륨을 할애했고요. 물론 뭐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문제 난이도는 중에서 상. 물론 하도 있어요. 단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플랜 비만을 위한 준킬러 최적화 문제를 신규 출제했다. 그죠? 특히 뭐 전기력 파트라든지 또는 자기장 중첩 같은 좀 크리티컬한 최근에 좀 핫한 주제들은 아예 작년 수능 경향 그리고 그 이상 뛰어넘는 신규 문항들을 대거 수록해서 학습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도록 단순히 뭐 아 이건 기출변형 아닌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기존 트렌드를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의 문제들은 굉장히 좀 신선한 그리고 잘 정제된 문제들을 수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개념 체크. 교과 개념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또는 풀이법들을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들을 이제 문항 문항 프리 팁 프리 팁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요렇게 수록 구성을 했습니다. 뭐 정답해서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고 워크북도 이제 한번 흔들어서 보는 거죠. 주제별로만 문제를 또 이렇게 막 풀다 보면은 가이드되는 느낌들이 있어서 조금 실전적인 풀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섞어서 풀어보면 느낌이 달라요. 다시 풀어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강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열심히 하면 되죠 물론. 열심히 꾸준히 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뭐 플랜 B에 대해서는 이미 역학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인지를 했는데 과연 이거 독학이죠. 독학. 독학이 가능하냐. 교재만 뭐 빼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만 1회독 시에는 가급적이면 수강을 권장드려요. 물론 뭐 문제 좋다더라. 교재만 구해서 그냥 쓱싹쓱싹 풀면 안 되냐. 뭐 그것도 가능은 한데 가급적이면 제작 의도라든지 출제 의도라든지 또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유의사항들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조건을 어떻게 전환해 보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디테일한 팁들이 많이 들어 있는 강좌니까 수강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비역학의 논리 마무리를 하자면 호평을 주셨던 역학의 기술처럼 여러분들이 뭐 대거 수강한 모두가 만족하고 실질적인 실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6월 모평 이전에 완강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뭐 이게 완강된 이후에 6월 모평 이후에 여름방학 때 듣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뭐 그런 학생들은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주 한 4강에서 5강 정도 그 정도 사이로 규칙적으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 신경 써서 집중 학습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반드시 저랑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대로 실시간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완강할 무렵에는 여러분들도 같이 완강할 수 있도록 좀 타이트하게 학습 관리를 해서 어쨌든 첫 번째로 치러지는 큰 시험 6평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얻고 그 뒤에 어떤 학습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이번에 비역학을 함께 끝내보자라는 기분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1강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고 광고를 좀 하자면 별소부터 16 플러스 4 트레이닝 이제 플랜 B 3권은 언제 나오느냐 하는데 8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건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그리고 1번부터 16번 그리고 17번부터 20번까지의 평이한 문제 킬러 문항을 어떻게 시간 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적 연습들 그리고 그 팁들을 담은 강좌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또 지금까지 제가 운영했던 4권의 N제 그만큼 또 그 이상의 분량의 또 N제들이 남아 있으니까 다 들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학습 공백이 없는 적어도 뭔가 이게 아쉽다 커리큘럼상 이런 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이 없도록 저도 이제 공백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좀 페이스 맞춰서 보조 맞춰서 꾸준히 밀리지 않고 잘 실력 향상을 좀 이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좀 수험생활을 하기에 좀 최대의 고비죠. 체력적으로도 좀 힘에 붙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텐데 힘내시고 건강관리하시고 1강에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